전화통화도 시도했는데 전화통화도 이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내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자기를 입장을 옹호한 거죠. 김건희 문자 논란에 대해서 허락 하지 않아 사과 못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영부인하고 그 전에 막역한 사이니까 이렇게 좀 답변은 해줘야 안 되느냐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아니 뭐 사과할 것 같으면 내 허락을 받을 사과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그 의논한 것도 뭐 잘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자체에 대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한동훈 당대표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그런데 그런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논평을 하는 거니까 혹시 오늘 논평을 들으시는 분들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한동훈의 허락을 받아 이거는 별로 옳은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허락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든 총선에 부담을 주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서로가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보시면 위험한 당무개입 이다. 어떻든 간에 지금 한참 당대표 경선이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집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공작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좀 제쳐두면 제쳐두면 한동훈 후보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영부인의 메시지를 다섯 번이나 그렇게 묵살하고 그리고 전화도 여러분들 받지 않은 부분에 옳고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또 그 사건이 왜 중요한 거 아니까 표면에 여러분들 성인 남자들이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다섯 번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옳으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의 인간적인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4일이거든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진인 거죠 . 그러니까 서로 마이웨이를 하는 겁니다. 전혀 뭐 서로 이제 볼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이름 절친한 사이라도 남자 사이라는 것이 이 정도 가게 되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관계가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 될 가능성이 높죠.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어떻든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4년간의 심층 분석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얻는 지 만들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그냥 다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이 한동훈 열혈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당대표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진퇴 문제하고 당청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아무튼 간에 다섯 번 문자를 보냈으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한 번인 줄 알았는데 다섯 번 다섯 번 이제 보낸 거죠. 이게 뭐 아주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모습 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번 보시죠. 이제 이번 사건은 한동훈 씨를 아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배도 다 다르실 거고 또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제 이야기와 일반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이제 1970년대 대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서울과 지방사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죠. 격차가 있었고 또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서 서울에 좀 유복하게 큰 친구들을 그냥 딱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 딱 묶으면 서울깍쟁이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서울깍쟁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냥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만났던 서울의 중상증 이상의 친구들은 서울깍쟁이가 뭐냐 지금 분들은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것. 그리고 계산적인 그런 태도나 특성이 평생을 갑니다. 5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20대 한참 풋풋할 때 여러분들 만난 친구들이 60대가 되더라도 서울깍쟁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돈 안 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된 건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선거부정인 걸 일체 다루지 않는 겁니다. 왜 서울깍쟁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게 돈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 한동훈 후보를 저는 뭐 인간적인 호나 부로 같은 것을 그렇게 내세울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배가 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열망을 하거나 이런 게 참 없어지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열망을 좀 잘 하는 편이죠. 정치적인 열망이 강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면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열망이 강한 사람들 특정 인물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젊은 날 연애경험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정념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동훈 후보를 보게 되면 그냥 천상내가 대학 때 만났던 서울깍쟁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계산적이고 이익이 되면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같이 뭡니까 발을 빼고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해석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발전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이란 분은 서울 출신이지만 좀 구식 사람이니까 구식 사람이니까 뭐 의리도 있고 뭐 그런 걸 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깍쟁이라는 그런 관점으로서 보게 되면 이번에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분이 그렇게 사이가 절친한 사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세 사람이 그야말로 행제관을 넘었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고 막역한 사이였고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는 정치계에 입문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스텝인 어떤 분야에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평생의 대부분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난 1월 달에 한참 어려울 때입니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간에 사과 문제를 두고 이제 그때 다섯 번의 문자메시지를 그냥 묵살하고 또 전화를 한 통 전화가 한 통화 한 번 시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화통화를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한 가 그런 문자메시지가 뜰 거 아니에요 김건희 메시지라고 그 이야기는 그냥 그때 완전히 정리를 한 거죠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내가 신세질 일이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동훈 장관의 식사초대 거절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조합해 보게 되면 퍼즐처럼 이게 다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해석이 가능하구나 워낙 지금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호 좋아하지 않는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팽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잘됐다 뭐 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제가 논평자 입장 에서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제끼고 이번 사건을 냉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신세질 일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구식이라면 구식입니다. 윤 대통령이나 저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뭐 20년 이상 정도 검찰에서 그렇게 그냥 뭐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고 얼마나 신임 없으면 그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 을 시킬 정도겠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더 이상 당신들에게 내가 신세질 일이 없다. 이거는 뭐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지만 조금 이제 의외고 놀라운 거죠 평균적으로 한국은 뭐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우선 첫 번째는 좀 시야 시각 이 좀 짧죠 긴 장기적인 역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조금 더 표변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뭐 배반이다 이렇게 배반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이 신뢰관계나 신의관계가 깨지는 것이 조금 더 빈변한 편인 거죠.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살게 되면 동양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근무를 사거나 그런 게 가능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분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포들을 이제 등을 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이번도 크게 예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난 거지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큰 신세진 일이 있냐 이렇게 된 건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색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친 다음에 저녁 모임을 주선했던 것은 그렇게 좀 봉합을 해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여기서 또 이제 세대 차이도 느낄 수가 있고 또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그런 특성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 함께 신세질 질 일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나도 당신 한께 신세질 질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관계라는 것이 보시면 말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더라도 그냥 특정 사건에 틀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그게 봉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뭐 아주 중마 교우가 돼서 몇 십 년 여러분들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더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서로가 이런 배치가 되게 되면 그걸로 완전히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그게 여성분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두 분이 완전히 갈랐었다 이야기죠. 그리고 제 경험으로 미뤄보게 되면 그게 봉합될 가능성은 아주 어렵다 이야기죠. 그래서 예상 한 대로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의 당선이 되게 되면 당청 관계 당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라는 것은 거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탄핵 카드를 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면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시죠.